불덕바를 꼭 죄송합니다. 아직 날씨가 춥지만 곧 봄이 올 것 같은 느낌으로 처음 컨셉 찍어봤는데 사실 제가 잘 안 입는 스타일이어서 되게 하늘하늘한 느낌이어서 좀 어려웠거든요. 근데 너무 재밌게 잘 한 것 같고요. 잘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은 이렇게 되게 강렬하게 변신을 해봤는데 어떤가요? 근데 늘 첫 책장은 약간 아쉬움이 남으니까 넘기기로 하고 그래도 잘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 책잔들이 기대가 됩니다. 지금 같은 화이팅! 예쁘게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책장의 아쉬움을 이길 수 있게 제작지원의 아쉬움을 이길 수 있게 인형이 이대로 그래서 인형이 이른바 인형이 이른바 인형이 이른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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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곧 나올 앨리스 본방사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. 어떤 배우나 그런 모습으로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제가 도전하는 모습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텐스타 구독자 여러분, 저 연우가 나오는 텐스타 4월호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 가지 도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. 텐스타 구독자 여러분, 저 연우가 나오는 4월호 뭐였죠?